그 농품을 아프다고 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장품이 정말 바로 마술주를 말하는 종이 있어요. 6.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조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하나사회는 이를 뺏어 conservatorio 하나님의 대신가정으로 후원하지 않으며 가정은 불편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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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성인어 receiving for the second advent of messiah and because of this 청성 foundation that the god could send for second advent of messiah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since some of the absolute spirit also good spirit is waiting for us even not only to think about for the teacher and family and then don't know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생각합니다말이 중요하지만 이 의미가 가진 의미가 더 높요. 그리고 또는 우리의 좋은 삶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성 Foundation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성 Foundation은 없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상황은, 우리는 지역에 오는 지역, 학교들과 학부모 등을 부여해 그리고, 이것은, 어떤 위험을 사용하여, 어떤 위험을 제공하여, 어떤 위험을 사용하여, 어떤 위험을 제공하냐고, 어떤 위험을 제공하여, 어떤 위험을 제공하지는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원을 위한 정신원은 이 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원은 이 정신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주암에서 연결할 예정과 전체증물래지면 전체증물래 소번호인과 전체증물래지면 전체증물래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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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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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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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